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오늘 광주와 전남 유권자들은 모두 431명의 지역일군을 뽑게 됩니다. 앞서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전남은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광주는 대구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과연 본 투표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투표소가 설치된 광주서구문화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대 기자, 투표가 시작된 지 한참 지났는데요. 지금 투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광주 금호이동 제5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한 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다른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아침 일찍부터 투표를 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소는 광주 전남에 1227곳이 설치됐는데요. 오전 6시에 맞춰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7시 기준 투표율은 광주가 1%, 전남은 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같은 시각 광주가 1.9%, 전남이 2.7%로 그때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유권자 수는 광주가 120만여 명, 전남이 158만여 명입니다. 합쳐서 278만여 명으로 전국 유권자의 6.3% 정도 됩니다. 광주 전남은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지역인데요. 지난 사전 투표에서는 전남이 31.0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고, 반면 광주는 17.28%로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본 투표율은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 전남 유권자들은 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우원 등 모두 431명의 지역 일꾼을 뽑습니다. 이 가운데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후보자는 광주 광산구청장과 해남군수, 보성군수 등 단체장과 지방우원을 합쳐 모두 63명입니다. 투표가 끝나면 광주 5곳, 전남은 22곳 등 각 시군구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문화센터 투표소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은 무려 63명의 무투표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후보가 혼자이거나 의원 정수를 넘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권자와 출마자 모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한군의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과 기초비례의원 투표를 모두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1명뿐이라 이미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이들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은 단체장 3명을 포함해 전남이 50명, 광주가 13명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광역의원은 전남이 47%, 광주는 절반 넘게 무투표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벽보나 집에 배달된 공보물에서도 후보를 알 수 없습니다.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 운동을 막은 선거법 때문입니다. 무투표 당선인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관위의 선거 통계 정보인데, 이마저도 공약도 없는 간단한 양력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통된 약속, 공약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는 측면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당 다양성 부족과 단체장 중심의 선거 구도도 무투표 당선 부작용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무투표 당선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찬반 투표제와 공천 퇴직, 선거구제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마다 반복되는 개혁의 목소리에 거대 양당과 국회가 답을 내놔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46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사 직원들을 특정 후보의 연설회의에 참석하도록 독려한 A씨를 고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건을 고발했고,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모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당선시키려고 선거구민 3명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의 관계자 2명을 고발하는 등 모두 39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유형별로는 기부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6건, 공무원의 선거 관여 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남의 섬 지역에서도 좌우 갈등 속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와 신안군이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섬 지역의 민간인 희생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신안군 아폐도에서 백길로 20분 거리의 고의로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쯤, 이 마을에서는 주요 가문이었던 김 씨와 이 씨 두 집안의 갈등이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인민군 점령기에는 김 씨 집안 사람들이 이 씨 집안 사람들을 우익활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더니 군인과 경찰이 수복한 뒤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념의 갈등 속에 이 마을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50여 명. 이 같은 사건은 이 섬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육지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최근 전남 신안군과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들 찾기에 나섰습니다. 전남 신안섬 지역에서는 이밖에도 임자도에서만 2, 3천 명가량의 민간인이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민간인 희생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면서 알려지지 않은 민간인 희생의 진실이 새로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고 정동연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유가족과 5월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안장식에 앞서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정이사의 이사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고인은 196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맡은 뒤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다가 제적됐으며 5.18 당시에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등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신안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홍도의 역에 괭생이 모자반 100여 톤이 유입돼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신안군은 5,314톤의 괭생이 모자반이 김양식장 등에 유입돼 12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수거 비용도 10억 원이 들었습니다. 목포시는 2019년 발행한 대양산단 조성 관련 지방채 800억 원 가운데 올해 600억 원을 상환했고, 잔여 지방채 200억 원도 조만간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대양산단의 분양률이 98%로 원활하게 분양됨에 따라 지방채 상환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목포 남항 투기장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합니다. 목포해수청은 2024년까지 84억 원을 투입해 투기장 서측 13만 제곱미터를 쇄석으로 복토하는 등 악취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정원산업진흥을 위해 천리포수목원과 업무협약을 뱉고, 식물 유전자 교류와 공동연구 등을 약속했습니다. 충남 태안의 천리포수목원은 고 민병갈 원장이 만든 국내 첫 사립수목원으로 만 6천여 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의 한 공장 사무동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46살 김모 씨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사무동 벽면이 파손되거나 찢겨나갔지만 추가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낮 시간대 투표하러 가신다면 더위 대비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광주와 곡성 31도, 담양 32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예년 이맘때와 비교해봐도 1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오늘도 덥겠습니다. 아침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대체로 흐린 모습인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 대기 확산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기질은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광주 19도, 장성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야수의 낮 최고 기온 25도, 구례 31도로 동부지역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7도, 진도와 완도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23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흐린 하늘과 함께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아멘 met